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저 역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저는 물론 제 가족마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짐승도 은혜는 안다는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어찌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또한 세상 제일 귀한 꽃처럼 키운 내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최고의 복수로 되갚아준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이차가 많은 누나는 외국으로 시집을 간 터라 왕래가 드물었어요. 그러다 30대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홀로 사업체를 꾸려갔는데 다행히 사업 소환이 좋아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만난 그 어떤 여자보다 아내는 현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천성적으로 몸이 악해서 잔병치레가 많았네요. 저는 아내를 위해 도심 한복판의 아파트 대신 서울 근교의 공기 좋은 곳에 단독주택을 사서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아내 역시 신혼집을 맘에 들어 했어요. 다만 서울의 사업체를 매일 오가려니 운전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고심 끝에 운전기사를 고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업체에 나이가 많은 분은 부담스러우니 제 또래로 구해달라고 하니 며칠 뒤 30대 남성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인상도 좋고 몇 마디 나눠보니 사람이 성실해 보여서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새로 고용한 운전기사는 제 예상대로 괜찮았습니다. 늘 10분 일찍 출근하여 대기하고 운전도 점잖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미팅을 마치고 나왔는데 운전기사가 차이 없는 겁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편에서 운전기사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네? 현우가 열이 많이 난다고요? 제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초조한 목소리로 어쩔 줄 몰라 하던 운전기사가 저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더군요. 그러더니 달려와서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건데. 아닙니다. 그보다 본의 아니게 통화 내용을 좀 들었는데 아이가 아픈가요? 아, 네. 어린이집에서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일단은 좀 데리고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요? 그게... 실은 제가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사고를 치고 잠적하는 바람에 빚을 좀 졌습니다. 그 일로 아이 엄마와 이혼하고 지금은 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네 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얼른 아이한테 가보라고 했어요. 택시비까지 쥐어주니 거듭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더군요. 집에 와서도 운전기사의 딱 한 사연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털어놓았더니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운전기사를 집 근처에 상주시키는 건 어때? 집 근처에? 응. 안 그래도 여기로 이사 오니까 다 좋은데 어디 나갈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 마트를 가더라도 차를 끌고 나가야 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 장롱매너잖아. 매번 택시를 부르자니 그것도 번거롭고. 당신 불편하지 않겠어? 집 안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집 근처에 방 하나 얻어주는 건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아내의 제안을 오래 고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죠. 마침 그 무렵 회사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서 집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출장 중일 때 아내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아무래도 운전기사가 집 근처에 있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고심 끝에 운전기사에게 이런 제안을 하자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하 세빵이라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운전기사는 4살짜리 아들과 함께 우리 집 근처에 머무르며 사택 기사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내를 닮아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정말 예쁜 아이였죠. 하루는 그런 딸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어 집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출장을 와 있던 참이라 운전기사가 아내와 딸을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아내 말로는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운전기사가 아이를 들쳐 업고 응급실로 뛰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도 연신 아이를 보살피고 경황이 없는 아내 역시 챙겼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고마운지 수고했다고 돈을 좀 챙겨서 건네니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나 제 아들이나 해 잘 드는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사모님이 챙겨주신 덕분에 제 아들놈이 키도 많이 크고 몸무게도 부쩍 늘었습니다. 두 분이 저희에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운전기사는 늘 저와 아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운전을 쉬는 날에는 정원관리를 하고 집 이곳저곳을 손보며 한시도 쉬지 않았어요. 월급을 받는데 운전을 안 하면 다른 일이라도 해야지 그냥 있을 수 없다면서 말이죠.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린 아들도 참 예의가 발랐습니다. 제 딸도 저렇게 자라면 좋겠다 싶었네요. 하지만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체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어디가 안 좋아? 감기가 잘 안 떨어져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체이가 또래 애들에 비해 말도 느리고 행동도 굼뜨다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시네. 아내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하지만 아내가 걱정할까 봐 티는 내지 못하고 별일 없을 거라고 다독이며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딸이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우리 부부의 억장을 무너져내리게 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네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인과 지적장애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앞으로 부모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우리 체이가 그렇게 태어났나 봐. 여보 어떡해. 우리 체이 어떡하면 좋아. 그게 왜 당신 탓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부모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노력하면 그만큼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정말?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럼 당신이나 나나 우리 체위에 뭐든 할 수 있잖아.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찾아서 어떻게든 치료해보자. 걱정하는 아내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사실 저 역시 너무 두려웠습니다. 안 그래도 험한 세상에 그런 장애를 안고 내 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하더군요. 혹시 몰라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봤지만 진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딸아이 상태를 조금이나마 낮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입소문이 난 곳은 언어치료센터든 인지치료센터든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 덕에 운전기사의 업무량도 확 늘어났죠. 하지만 운전기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다니느라 힘드시죠? 아닙니다. 저도 자식 가진 부모로서 사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모님이 저렇게 불철주해야 노력하시니 따님도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게 도리어 저와 아내를 위로해 주니 저 역시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더불어 사업으로 바쁜 제게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넌지시 건네주곤 했어요. 사장님 요새 사모님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요? 네 매일 센터를 두 군데씩 다니시니 아무래도 힘드실 거예요. 주말에는 가까운 곳에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제가 요즘 바빠서 집사람에게 소홀했네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내의 노력 덕분에 딸아이는 일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도리어 아내를 닮아 딸아이 미모는 점점 빛을 발했죠. 하지만 이해력이 떨어지고 남을 곧잘 믿어버려서 영악한 아이들에게 이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야, 너 부잣집 딸이라며? 응, 우리 집 부자야. 그래? 그럼 지갑 한번 보여줘봐. 진짜 부자인지 한번 보게 해. 그래, 여기. 오, 진짜 돈 많네? 여기 이 돈은 우리가 가져갈게. 왜? 그건 내 건데. 원래 부자는 돈 막 쓰고 다니는 거야. 이 돈은 우리 주고 넌 또 집에서 받으면 되잖아. 안 그래? 한 번은 학교로 딸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또래 아이들이 딸아이를 둘러싸고는 지갑을 빼앗아 멋대로 돈을 꺼내가는 게 아니겠어요. 영악한 아이들의 행태에 화가 나서 다가가려는데 누군가 아이들의 손에서 딸아이 지갑을 확 낚아채더군요. 바로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니들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해요? 왜 갑자기 끼어드는데? 나 얘 오빠야. 지금 뭐하는 거냐고. 아니, 얘가 지 돈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간 거예요. 내가 언제? 나 안 그랬어. 네가 부자니까 가져가도 된다며? 아니야. 쟤 말하는 거 봐요. 딱 봐도 모자라 보이잖아요. 저 이 말이 맞다니까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제 딸에게 모자라다고 하는 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더는 못 참고 제가 나서려는데 운전기사 아들이 상황을 딱 부러지게 정리했습니다. 모자란 건 너네지.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을 아니라고 발뺌하잖아. 하! 어이없네. 증거 있어요? 뭐, 녹화라도 했어? 난 안 했지만 저기 CCTV는 했겠지. 같이 경찰서 가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겠네. 하, 진짜 재수없게. 야, 가자! 애들은 그 말에 겁을 먹었는지 우르르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운전기사 아들은 지갑을 딸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이야, 이건 네 거야. 이 안에 있는 돈은 체이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그러니까 누가 달라고 해도 함부로 주면 안 돼. 알았지? 응. 여기서 조금만 기다릴래? 오빠는 아까 체이 괴롭힌 애들 학교 선생님께 누군지 말씀드리고 올게. 같이 가면 안 돼?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불안해하는 딸아이 손을 흔쾌히 잡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던 운전기사 아들의 뒷모습이 그렇게 듬직해 보일 수 없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운전기사 아들은 누가 봐도 탐인할 만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전교 1, 2등을 다툴 만큼 잘했고, 키도 헌칠했고, 얼굴도 남자답게 생겨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불쑥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아빠,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빠도 우리 체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런데 아빠보다 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 이거 서운하네. 누군데 우리 체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현우 오빠. 그렇게 말하며 배시시 웃는 딸아이를 보며 저 역시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 아들은 이제 막 명문대에 입학하여 날개를 단 참이었어요. 누가 봐도 짝사랑으로 끝날 일이었기에 그저 딸아이가 너무 아파하지 않고 끝나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뜻밖에도 운전기사 아들 역시 딸아이를 오랫도록 좋아했다며 제게 고백해온 겁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시니? 네. 말씀드렸는데 절대 안 된다고만 하세요. 그 말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더군요. 입장받고 생각하면 나 역시 그랬을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괜스레 운전기사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우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 예. 그놈이 참 가끔 그렇게 대책이 없습니다. 퉁명스러운 운전기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헛기침이 나오더군요. 어색한 침묵을 깨려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감히 사장님 따님을 탐내다니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일을 두 분이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키우셨습니까? 저렇게 꽃같이 예쁘게 키우신 딸을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놈이 좋다고 하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혼주를 내줬습니다. 아니, 그럼 내 딸이 탐닦지 않아서 반대한 게 아니란 소립니까? 아유, 탐닦지 않다니요. 제 아들놈에게는 과분해도 너무 과분하죠. 결혼은 서로 맞는 지반끼리 해야 하는 건데 사장님 지반과 저희 지반이라니 아이고,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린가요? 저는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운전기사가 우리 딸을 며느리로 드리는 게 못마땅해서 애둘러 거절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더군요. 더군다나 그저 한순간 열병이라 생각한 운전기사 아들의 마음도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취직을 하고 시야가 트이면 생각이 달라질까 싶어 거래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도 마련해줬습니다만 여전히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딸아이와 시간을 보냈으니 말이죠. 운전기사 아들만 보면 활짝 웃으며 좋아하는 딸을 보니 아비된 자로서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운전기사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우리 딸을 그 집으로 시집 보내도 되겠습니까? 사장님께서도 결국 그리 마음을 먹으신 겁니까? 사회물을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까 싶어 일자리도 마련해줬는데 현우 마음이 변치가 않네요. 저놈이 저를 닮아 외골수입니다. 동 여자애는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체위를 오래전부터 짝사랑하고 있던 모양이에요. 제가 사장님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 도리어 제가 고마울 따름이죠. 두 아이 마음이 서로 그렇다면 더 늦출 필요가 없죠, 날짜 잡읍시다. 그렇게 딸아이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쓴 딸아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평생 품 안에 끼고 살 줄 알았는데 제 짝을 만나 저리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심정인지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여보, 우리 체위 너무 예쁘다, 그치? 예쁘네. 이렇게 클 때까지 당신 고생 많았어. 고생은 무슨... 그 고생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체위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집과 혼수는 모두 저희 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운전기사 아들이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사돈이 되면서 운전기사 역시 저희 집 일을 그만두기로 한 터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 딸을 이해하고 받아준 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고요. 당장 살 곳이 없는 운전기사는 당분간 아이들 신혼집에 얹혀 살기로 했습니다. 제이가 힘들지 않게... 아니, 새아가 힘들지 않게 얼른 나갈 곳을 구해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이도 이해할 겁니다. 천천히 구하세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사돈. 아이고, 네네. 허허, 사장님께 사돈 소리를 들으니 너무 어색하네요. 저도 모자라지만 제 아들놈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딸아이의 짐이 한꺼번에 빠지니 집이 휑하더군요. 아내 역시 딸의 빈자리가 큰 건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반찬 좀 해서 갖다 줄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이 자주 드나들면 아무래도 불편할 거야. 그럴까? 우리 체이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가사도우미라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남자 둘만 있는 집에 딸아이 하나 덜렁했는데 요리며 빨래며 전혀 할 줄 모르니 난감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저희 쪽에서 불러주겠다 하니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하더군요. 제가 거듭 권한이 그제서야 그럼 자기 쪽에서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매달 비용만 보내는 걸로 합의를 보았죠. 몇 번 아내와 함께 신혼집에 가보려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사위가 딸아이와 나들이를 가는 통에 한 달 동안 딸아이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통화는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좋다고 행복하다고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못 참겠는지 아내가 개장을 담아서 제 손에 들려주더군요. 이거 사도 너른 좋아하는 거야. 갖다 드려. 왜 당신이 안 가고?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자주 드나들면 불편할 거라고. 나는 나중에 체이만 따로 보면 되니까 당신이 가서 드리고 와. 우리 체이 잘 사는지도 보고 오고. 저 역시 딸아이 얼굴이 보고 싶던 참이라 알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돈에게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남겨놓고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현관 앞에서 딸아이와 사돈이 저를 맞이하더군요. 마침 오늘 소독이 있는 날이라 집안의 소독약 냄새가 심하다며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흔쾌히 알았다고 하고 딸의 얼굴을 살피는데 한 달 전보다 좀 살이 빠져 보였어요. 며칠 전에 체이, 아니 새아가가 좋아하는 보쌈을 시켜 먹었는데 그게 언침 모양이에요. 생각보다 오래 가서 오늘 오전에 병원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 속이 안 좋으니 죽집을 가자고 먼저 권하더군요. 가서도 살뜰히 딸아이를 챙기는 모습에 내심 안심이 되었습니다. 딸아이 역시 제게 결혼해서 좋다, 행복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서 아무래도 딸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그만 올라가 쉬시라고 하고 개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집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이 직접 만드셨다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차 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죽집에 가서 물어보니 아까 따님이 챙긴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할까 하다가 차 키를 주러 내려오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큰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이게 앱이 있다고 말대꾸를 해? 보니까 환기를 위해 살짝 열어놓은 딸아이 신혼집에서 들려온 소리였어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문 안쪽을 살펴본 바로 그 순간 짝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앱이 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글쎄 사돈이란 놈이 제 딸아이에게 고함을 지르며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너무 놀라 신발을 벗을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딸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흐느껴 울고 있고 사돈은 얼굴이 뻘개져서는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돈은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당황했는지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뻔뻔한 얼굴로 대묻더군요. 사돈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딸네 집이라지만 이렇게 함부로 들이닥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 딸이 맞고 있는데 밖에서 보고만 있으란 소립니까?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시집간 딸은 더 이상 그 집 식구가 아닙니다. 얘넨 이제 내 식구예요. 내 식구한테 어떻게 하든 말든 사돈이 상관할 바가 아니란 소립니다.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 딸을 도대체 왜 때린 겁니까? 그야 맞을 짓 했으니까 때렸죠. 시비를 우습게 알고 따박따박 말 대답을 하질 않나. 아무리 양반 집 규수라도 상놈 집에 시집 왔으면 상놈처럼 살아야지. 덥다 춥다 배고프다 불편하다 어찌나 불만이 많은지. 매질을 안 하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뭐요?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니란 소리요? 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한두 번 맞으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이 멍청해서 그런지 매일같이 맞아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원. 딸이 뺨을 맞은 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천불이 나는데 사도는 한 번 입이 터지니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그사이 딸아이는 겁을 먹었는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다가가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의 집을 둘러보니 가전이며 가구로 채워놓은 집이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구며 가전이며 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야 사돈이 알 바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내 딸을 위해 내 돈으로 내가 직접 사서 넣은 것들인데 다 팔았습니다. 정 딸이 걱정스러우면 다시 채워 넣으시던가요. 사돈은 돈 좀 안 찼습니까? 도대체 왜 판 겁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걸 다 팔아요? 아들놈이 사업을 좀 하고 싶다는데 사돈이 돈 한 푼 보태주질 않으니 그렇게라도 도와야죠. 그제야 결혼 후 얼마 안 돼 사업이 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온 사비가 떠올랐습니다. 기획안을 써오라고 했더니 형편없는 기획안을 가지고 와서 이걸로는 안 된다고 내친 게 떠오르더군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신혼집 살림을 다 내다 팔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니까 좋게 말할 때 사업자금 좀 대주시지 일을 이렇게까지 만듭니까? 어이가 없어 물으니 도리어 성을 내는 사돈을 보고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일단 딸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돈이라는 작자가 집을 나가려는 우리를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얘는 이제 우리 집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데려가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애를 때려놓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야, 너 네가 말해 봐 너 여기서 나갈 거야? 네 남편 버리고 갈 거냐고? 그렇게 닭다르라니 딸아이는 대답도 못하고 제 품에서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간 딸아이를 어떻게 대했을지 안 봐도 알 것 같아서 사돈을 밀치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이거 아주 볼만하구만 건들거리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덩치 큰 사내가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현관에 기대서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밌어서 계속 구경할까 했는데 나도 용무가 좀 급해서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사내의 등장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사돈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붙드는 겁니다. 뭡니까? 일단 나가줘.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가긴 어딜 가? 그쪽이 말한 호구가 이 양반이야? 아니, 물주라고 했던가?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사내에게 저도 모르게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나 그쪽 사돈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오. 그것도 무려 십억이나. 십억이라는 소리에 순간 잘못 들은 건가 했습니다. 그런 거금을 대체 왜 빌렸는지 의아하더군요.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 혼수까지 저희 쪽에서 다 냈는데 말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돈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은지 이제는 제 등을 떠밀더군요. 사돈,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물주를 이렇게 보내도 돼? 부자쯤 며느리들이었다며 호구 하나 물었다고 좋아했잖아. 허허, 시끄러워. 그 입 좀 다물어. 이게 어따 대고 다물라 말아야. 네 아들 장가가면 그깟 십억 금방 해결된다며 호구 며느리 잡았다고 자랑할 땐 언제고. 듣자하니 한바탕 뒤집고 싶었지만 당장은 딸아이가 받을 충격이 더 걱정되어 일단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만 넘어와도 그깟 돈 금방 갚는다니까? 그게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아들 명의로 넘어온다고 했잖아. 그 새를 못 기다려? 사내와 사돈이 신랑이를 벌이는 소리를 뒤로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들바들 떠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놀라 벗어발로 달려 나오더군요. 엄마 품에 가만히 안겨있는 아이를 보니 그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내에게 일단 밥부터 먹자고 했어요. 딸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더군요. 그곳에서 대체 어떻게 지낸 건지 딸에게 조심스레 물으려는데 마침 사위가 들이닥쳤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위는 대뜸 저희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놀랄까 봐 아직 아무 말도 못한 터라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사위가 먼저 술술 입을 열더군요. 저는 체이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체이 진심으로 아끼셨는데 사채비 때문에 좀 힘드셨나 봐요. 10억 말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대체 그 돈을 왜 빌린 건가? 결혼 비용은 우리가 다 냈고 심지어 집까지 해줬는데 그게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니까 보여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3억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10억씩이나 빌린 줄은 몰랐습니다. 3억은 그럼 차 사는 데 다 썼단 말인가? 예. 사위의 대답에 기가 막혔습니다. 자네한테 그런 비싼 차가 왜 필요한가? 장인어른도 사업하셔서 아시겠지만 투자자들 좀 만나고 그러려면 저부터 좀 있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인어른도 그래서 비싼 차 끌고 다니시잖아요. 나야 그만큼 돈을 벌고 감당이 되니까 사는 거지. 자네는 아직 월급쟁이 아닌가? 외금 몇 백으로 몇 억짜리 차가 가당키나 안가?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월급 몇 백으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서운하네요. 뭐가 말인가? 장인어른은 차고에 외제차가 몇 대나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허접한 국산차나 끌고 다니라고 하시니 들을수록 기가 차더군요. 건실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영심에 가득 차 있다니. 아내 역시 사위의 말에 어이가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차고에 있는 차들 중 갖고 싶은 거라도 있나? 저 주시려고요? 여보!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그렇게 서운하다는데 한 대 줄 수도 있지. 제 말에 냉큼 고개를 들고 눈을 빛내는 사위를 보니 제가 그간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유학에 나오자 사위는 살살 제 눈치를 살피며 더 큰 거를 요구했어요. 저 그럼 장인어른 기왕 쏘시는 거 좀 더 쓴다 생각하시고 저희 아버지 빚 좀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10억 말인가? 예 맞습니다. 사치라 그런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하루빨리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자넨 모르고 빌렸나? 저도 사체인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와보니 저를 급하게 찾아온 게 딸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더군요. 정확히는 지 아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일단 사위를 돌려보냈습니다. 사위는 제 딸을 데려갈 생각도 않고 꼭 좀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는 그대로 쌩하니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제야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딸아이가 맞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 가뜩이나 약한 아내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저는 사돈댁에서 본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사돈이 빌린 돈 10억이 다입니까? 그새 이자가 좀 붙긴 붙었는데 뭐 원금은 10억이죠. 왜 대신 갚아주시려고? 사채업자는 저를 떠보듯 물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하고 결심한 바를 실행하기로 했죠. 저한테 파시죠. 뭘 말입니까? 사돈의 채권 말입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갚아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통째로 사신다고? 예. 그쪽은 어쨌든 돈 받고 터는 거니 이러나 저러나 그만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내가 예상한 전개가 아니라서 뭐 그럼 바로 거래합시다. 이걸 이렇게 쉽게 해결할 줄 몰랐네. 사내는 어쨌든 돈을 받게 돼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내가 채권 사신 기념으로 서비스도 하나 챙겨드릴까? 내가 아주 재밌는 걸 알고 있는데 그날 저는 사채업자에게 사돈의 10억짜리 채권을 샀습니다. 더불어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저는 사돈과 사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내와 딸도 있었어요. 사돈 채권은 제가 샀습니다. 제 말에 사돈과 사위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군요. 아이고 우리 사돈 어른 통 큰 건 알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갚아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어제 와서 얼마나 싹싹 빌었는데요. 빌기는 뭘 빌어? 무릎이라도 꿇었다는 말이냐? 그럼 안 꿇어요? 숨만 쉬어도 이자가 막 불어나는데. 그러자 사돈의 눈빛이 싹 변하더군요. 아까까지만 해도 꾸부정했던 어깨를 펴더니 저를 당당히 마주보고 묻는 겁니다. 정말 제 아들 무릎을 꿇리셨습니까? 제가 꿇린 게 아니라 지 스스로 꿇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위 무릎을 꿇리는 장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곧 토한 것도 알 텐데요. 뭐요? 둘 다 지금 당장 내 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 말에 사돈이나 사위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치였어요. 에이 장인어른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가 무릎을 왜 꿇어요? 무릎만 꿇리는 걸 다행으로 알고 지금 당장 꿇게. 사돈 이건 아니죠. 내가 아직도 이 집 운전기사로 보입니까? 나 어메니 제이씨 아버지예요. 아까까지는 그리 비굴하게 굴더니 금세 의기양양에서 떠드는 두 사람을 보니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거실에 있는 대형 TV를 켰습니다. TV에는 영상이 하나 띄워져 있었죠. 바로 사돈댁 거실이었어요. 사채업자에게 들은 건데 제 딸을 감시하려고 집안 곳곳에 CCTV를 달아놨지 뭡니까. 집도 제가 샀고 도어락도 제가 설치했으니 사채업자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 CCTV에 찍힌 영상을 싹 수거해 왔습니다. TV에서는 그 중 일부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는 딸아이가 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사돈과 사위가 중국집에서 배달한 음식을 먹고 있었죠. 딸아이는 사돈과 사위 눈치를 보며 제게 결혼해서 좋다,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이 나자 사위가 바로 딸의 핸드폰을 뺐더군요. 잘했어. 앞으로 엄마, 아빠한테 전화 오면 무조건 그렇게만 말하면 돼. 저 배고파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배가 고파? 식퉁이 같은 게. 이거나 먹어. 딸이 배고프다고 하자 사돈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단무지를 던져주는 게 아니겠어요? 지들은 팔보채며 양잔 피며 잔뜩 시켜 먹으면서 딸아이에게는 추가로 온 단무지와 양파를 던져주는 겁니다. 딸아이는 배가 고픈지 단무지를 말없이 먹었네요. 이를 보고 아내가 충격을 받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묻자 사위가 하는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채이가 요리는커녕 밥 찌는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시켜 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사도우미 부를 돈을 매달 붙이지 않았나? 그거야 생활비에 보탰었죠. 채이 제가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 건 잔해겠지. 기껏 내 딸한테는 단무지만 던져주고 있지 않나. 저 날만 그랬어요. 아, 채이 속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영상만 시청했죠. 곧 안방을 찍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침대도 팔아치워 아무것도 없는 안방에 딸아이가 우득하니 앉아 있는데 사위가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딸 앞에 안떠군요. 오빠, 근데 식충이가 뭐야? 식충이는 일은 안 하고 반만 탐내는 걸 식충이라고 하는 거야. 나 식충이 아니야. 그거 안 할래. 그래? 그럼 여기 이름 쓸래? 채이 이름 여기다가 또박조박 적으면 우리 채이 식충 아니야. 이거 쓰면 군만두도 줄게. 그러면서 사위는 딸에게 아파트 명의를 양도한다는 각서를 내밀었어요. 딸은 배가 고픈지 연신 침을 꿀꺽 삼키면서 사위 손에 들린 군만두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대체 자네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이게 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자초한 일입니다. 뭐? 저같이 잘생기고 똑똑한 놈이 모자란 딸 데려가 준다고 하면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줘도 아깝지 않을 텐데 솔직히 저한테 해주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자네한테 집이며 혼수며 안 해준 게 뭐가 있나? 혼수야 당연히 여자 쪽에서 하는 거고 집도 체명이니까 솔직히 제 건 아니죠. 자네나 자네 애비나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준 게 누군데? 이보시오 사돈 그건 아니지 정당하게 일해서 먹고 산 걸 무슨 거지한테 적선하듯 그렇게 말하시오? 그래 차라리 거지한테 적선해도 이것보다 낫겠습니다. 뭐요? 아내의 말에 사돈은 얼굴이 뻘개져서 일어나 씩씩거리더군요. 대체 빚은 왜 그렇게 늘어난 거요? 그야 주어듣는 정보가 있으니까 투자를 좀 해봤는데 이게 의외로 쏠쏠해서 한 푼 두 푼 늘리다 보니 왜 그렇게 된 거요? 운전기사 하면서 내 통화 엿들어 얻은 정보 그거 말하는 거요? 나도 귀가 있는데 그럼 안 듣습니까? 아니 아버지 그런 정보가 있었음 저랑도 공유하셨어야죠. 자신이 쓴 계약서에 비밀 유지 항목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당당하게 떠드는 사돈과 그런 사돈을 나무라는 사위를 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이 사업 자금을 안 대주니까 그렇게라도 모아보려고 했죠. 내가 말하지 않았나 자네 아이템은 너무 섣부르다고 회사 일하다가 사업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장인어른은 20대부터 사업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놓고 저는 고작 그깟 월급이나 짤딱짤딱 받으면서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까? 저 그렇게 쪼잔하게 안 삽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배포 있게 살아야죠. 저는 이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옷자락만 붙잡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당장은 잔인할지라도 딸을 위해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네 우리 딸을 사랑하긴 했나? 내 딸을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냐고 물었네. 그야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인어른도 남자니까 아실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대화가 안 통하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화는커녕 아 지적 수준 자체가 맞질 않는데 근데 왜 결혼했나? 여자들이 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겠어요. 저도 같은 거죠.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셨고요. 가뜩이나 그땐 아버지 주식 빚이 이미 5억이 넘어서 선택의 여지도 없었네요. 하 그럼 빚 갚으려고 내 딸이랑 결혼했단 말인가? 뭐 그땐 그랬는데 다행히 장인어른이 이렇게 갚아주셔서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제 사업도 좀 도와주시고 하면 저도 마음 잡고 채희랑 잘 살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사위가 말했는데 갑자기 여태 침묵하던 딸아이가 입을 열더군요. 싫어 응? 제이야 방금 뭐라고 했어? 싫어 나 이제 저 사람 싫어 사위를 손가락으로 분명히 가리키며 말하는 딸을 보며 사돈이나 사위는 기가 막혀 했어요. 뭐? 니까짓게 내가 싫다고? 하 내가 어이가 없네 진짜 분수를 몰라도 유분수지 어디 감히 될 것도 안 되는 모질이가 내 아들을 마다해? 사위의 속마음을 들은 딸은 애비 속마음을 알았는지 자신의 뜻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이제 저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자네는 기회를 날렸네 내 딸에게 사과할 기회 마지막 통합주를 잡을 기회 말일세 나는 내 딸이랑 자네 이혼시킬 걸세 그 말에 사위나 사돈이나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이미 자기들 빚은 제가 갚았다고 생각하니 짱 다 봤다고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물주가 없어졌으니 아쉬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사택 파악을 못하는 두 사람에게 현실을 일깨워줄 때가 온 거죠. 재권은 당장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 다다리 갚는 걸로 하지 사도는 바로 일을 하셔야 할 겁니다. 사위는 아무래도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으니 뭐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나보고 지금 10억을 다 갚으란 소립니까? 물론이죠. 나는 10억을 갚았다고 안 했습니다. 당신들 채권을 사왔다고 했지. 그러니 이제 다다리 내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할 겁니다. 그제야 서로를 마주보던 부자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냉큼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아니 사돈어른...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걸 무슨 수로 갚습니까? 장인어른... 저희 결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에요. 이번 한 번만 어떻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채이랑 오순도순 서로 아껴주며 잘 살겠습니다. 자네... 내 딸이 한 말 못 들었나? 분명 자네가 싫다고 했네. 그리고 나도 무능력한 사위에게 내 딸을 더는 맡길 수 없네. 무능력이라니... 내 아들 명문대 나와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말은 바로 하셔야지. 사돈은 그 자리 역시 제가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잊으셨나 봅니다. 소개야 해줬지만 거기서 찰나가는 건 우리 아들 능력 덕분이죠. 그래요. 그렇게 서로 성그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위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전화를 받더군요. 네? 경찰서요? 아니, 경찰서에서 왜... 산업 스파이요? 저보고 조사를 받으라고요? 사위는 전화를 받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화를 마치고는 어한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기에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우리 딸을 감시하려고 설치해둔 CCTV에 재미있는 게 찍혀있더군. 자네가 회사의 영업기미를 빼돌려서 돈을 번 정황 말일세. 자네 회사는 내 오랜 거래처이기도 하네. 그런 짓을 벌였는데 그냥 두고 볼 순 없지. 설마 그걸 회사에 찌른 겁니까? 정당하게 알린 거지. 자네가 아까 무릎을 꿇었다면 옛정을 봐서라도 선처를 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줄 생각이었네. 근데 이젠 그 기회마저 다 날아가버렸군. 당신! 지금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 생각이야?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창창한 내 아들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꽃같이 고이 키운 내 딸을 데려다가 손찌검을 해놓고 이제와 귀한 아들 운운하다니 뻔뻔하게 이를 데 없군. 바로 그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 사장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이제 더 이상 내 사위가 아니니 절대 선처해주지 말게. 제 말에 그제야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 딸이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할 거야. 10억을 다 갚으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걸세.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단무지나 양파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살게. 사돈... 아니 사장님... 이러는 법이 어딨습니까? 아저씨 너무하시잖아요. 저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요? 그래... 내가 그래서 자네 애빈 고발하지 않았어. 마음 같아서는 운전기사로서 비밀유죄각설 어긴 죄로 고발하고 싶지만 그래도 자네 옥바라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선처해준 걸세. 이제 그만 돌아가지. 내 마음이 바뀌면 둘 다 사이좋게 옥살이를 해야 할 거야. 단호한 제 말에 부자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딸에게 사준 집도 곧장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어차피 안에 있던 혼수품도 거의 다 팔아넘긴 상태라 따로 정리할 건 없었습니다. 결국 사위는 산업 스파이로 구속되었고 사도는 매일같이 찾아와 저희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하도 찾아오길래 하루는 문을 열어줬더니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사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감방에 넣으십시오. 제 아들놈 이제 겨우 서른 셋입니다. 빨간 줄 그면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걸 왜 나한테 그러나? 자네 아들이 죄를 저지른 회사에 가서 사정해야지. 사장님 친구분이지 않습니까? 이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노예처럼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 다시는 내 집에 들이고 싶지 않네. 10억을 다 갚으려면 이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빚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부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네. 알아들었나? 원포를 하고 내쫓았습니다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결국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후 딸과 아내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좀 더 보안이 잘되는 곳으로 이사했어요. 나중에 건너들으니 결국 사위는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운전기사는 노가다판을 뛰며 아들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돈은 다다리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자만 겨우 내는 형편이라 죽기 전에 10억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딸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다녔습니다. 다행히 1년 정도 지나니 많이 나아져서 그 뒤로 직업 훈련도 받고 제과점에 취업까지 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생일 때 수제 케이크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차마 먹지 못하고 보고 있는데 딸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나 엄마 아빠보다 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래? 그게 누군데? 나, 나는 엄마 아빠보다 날 더 사랑해. 나 이제 식충이 아니야. 나는 빵도 잘 만들고 친절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리면서도 벅차더군요. 그간 딸의 장애를 핑계로 품 안에 자식처럼 키웠는데 기술을 배우고 자기 밥벌이도 하면서 딸의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험한 일을 겪었지만 그 덕에 저와 아내 역시 딸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언지 깨달았고요. 늦었지만 조금씩 자신의 길을 걷는 딸아이를 보며 저와 아내는 한 발 뒤에서 묵묵히 일을 지켜보며 같이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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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